안녕하세요 경훈요가 입니다. 오늘은 제자리에서 뛰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내장기관으로 진동을 줘서 부드럽게 풀어 줄 수 있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심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심폐기능도 높일 수 있는 자세 운동법 입니다. 동작은 간단합니다. 같은 수업과 같은 발을 이런 식으로 들어 줍니다. 팔은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앞이 흔들면서 팔을 펴서 흔들어 줍니다. 대신 같은 수업과 같은 발을 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지금 준비 운동이고 일단 뛰입니다. 같은 수업과 같은 발을 해서 이렇게 전신에 힘을 뺍니다. 발은 이제 앞꿈치는 것만 이렇게 바닥을 딛고 무릎은 처음에 이렇게 낮게 들다가 두편적으로 들다가 조금씩 높이 들어 줍니다. 팔은 이렇게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어깨가 너무 높은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만 뛰셔도 이렇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이걸 할 때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힘들고. 부드럽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덜렁덜렁덜렁 부른듯이. 그냥 배가 이렇게 흔들리도록. 손을 놓고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도록. 이제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하시는 식으로. 대신에 경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멈출때는 흔들림없이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동작을 멈춥니다. 자. 다시 하시는 분에는. 자. 몸을 힘들어서. 풀어줍니다. 다시 한 번에는. 몸을 힘들어서. 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다 하시는 분은. 손을 비벼서. 자. 무릎을 비벼 주시거나. 다른 세대까지, 항상 다른 세대까지 이비는 겁니다. 처음으로, 5분도 30분도 정도 됩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평소와 다리에게 같은 손과 같은 발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하다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천천히, 처음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실이 매달려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팔이 들리면 다리가 끌려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쉽게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등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겁니다. 힘든 자세를 다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복부 쪽만 풀리는 게 아니라, 어깨만큼 전신이 풀립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가능한 제자리에서 한 1, 2분 정도라도 띄우시면, 약해진 심폐 기능이 어느 정도는 돌아옵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앉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서서, 이렇게 석고 하듯이, 산책하듯이, 조금씩, 걸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휴식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막 숨찰때, 바로 앉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